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 입니다 앞에 염자금 1부에서 못해 드렸던 염자금 분갈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아주 기쁨 충만한 그런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염자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명 돈나무 복과 재물을 부르는 염자금 염자 중에서도 금이요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염자금은 더 귀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에 물이 살짝 많이 들었죠 너무너무 예쁜 행운의 염자금을 제가 데려왔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를 배수구가 없는 화분에다가 오늘 한번 심어 주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분갈이 하기 위해서 잔마사 굵은 마사 분갈이 흙을 준비했습니다 분갈이 흙에는 제가 이 흙은 실은 배양토가 아니고 분갈이 하면서 나왔던 그런 포트에서 나왔던 흙들이에요 흙이 쓸만해 가지고 제가 전자렌지에 한 10분 정도 살균 소독을 했어요 살균 소독을 하고 저번에 만들었던 식초 계란 칼슘 액비를 좀 섞어 줬구요 그리고 오늘은 이 계란 껍질을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란 껍질 안에 첫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거를 믹서기에 갈았답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섞어 줄 거에요 데려왔을 때 이렇게 포트 화분에 두 개를 데려왔거든요 참 행운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큰 거를 두 개에 천 원에 가져왔으니 얼마나 행운이었겠어요 제가 올해와 내년에 좋은 복이 많이 있을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포트의 송을 꺼내줘요 꺼내서 다듬어 줍니다 흙을 좀 맨날큼 털어내 주고요 흙을 털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은 목대가 생기긴 생겼지만 나무처럼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 거는 목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거는 뿌리를 제대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심에서 잎도 나오고 있고 크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수구가 없는 컵 화분에다 심어 줄 예정이에요 염자가 조금 병충해가 좀 응애가 좀 잘 생기는 염자기는 하는데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저는 이제 병충해가 생겼을 때 이거 바이오킬이라고 이거는 이제 환경친화적 최고급 살충제예요 그래서 식물한테 줘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벌레라든지 이런게 금세 죽고 하초가 벌레가 먹었어도 금세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배수충을 좀 깔아 줘야 되겠죠 굵은 마사로 깔아 줍니다 이거는 이제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배수충을 좀 많이 깔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깔아 주고 그 다음에 잔마사도 조금 깔아 줘요 배수충을 좀 배수구가 없어서 많이 깔아 줬어요 이게 좀 키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흙에다가 심습니다 흙에 비해서 이게 키가 굉장히 커요 커서 여기다가 흙 조금 넣고 심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심습니다 뒤에다가 또 하나 심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염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염자 키우는 방법. 하얗게 정리해준 요구는 또 저는 입꼬질을 할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염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께요. 염자는 순따기, 적심, 가지치기, 산목, 꼬집기 등 수영잡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국민 다육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게 일명 돈나무라고 해서 재물과 복을 또 불러드리는 그런 나무죠. 쉽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다육이 초보자분들이 요구를 키우면 굉장히 좋은 게 키우기도 쉬우면서 또 요게 집안의 행운과 복을 불러주니까 너무나 좋죠. 그리고 염자는 단일식물이에요. 하지가 지나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뒤 빛을 차단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꽃이 핍니다.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른 염자는 꽃이 안 핀대요. 그래서 조금 해가 지고 빛을 차단해 주면 그때 또 꽃을 핀답니다. 요거는 아직 어려서 꽃을 피우지 않지만 이 꽃이 제가 그때 하원에서 꽃 핀 걸 봤는데 큰 나무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하얀 꽃이 피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자료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10도 이하에서 염자의 물지기는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번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한 달 반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밑에 하엽이 쭈글거리고 중간잎이 통통해지는 것이 물렁물렁해졌을 때 요것도 주시면 되고요. 쭈글거렸을 때 좀 주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겨울에는 많은 물을 주지 않고 굶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햇볕을 좋아하고 양지식물로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월동 온도는 10도 이상만 되면 되니까 10도 이상만 유지를 잘 시켜주시고요. 이게 국민 다육이라고 해서 공기 정화도 뛰어나고 또 저희에게 예쁜 모습과 복을 또 불러다주는 그런 나무라고 하니까 이게 생김새가 이렇게 돈, 동전 모양처럼 돈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돈나무라고. 여러분도 이게 가격이 1,000원에 요거를 사왔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키우기도 쉬운 염자를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염자 키우기와 특성, 또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컵 화분에 심어봤어요. 병충해 없이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